60초 창업 꿀팁 제1탄 도심 속의 우리집 쉼스토리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처음 오셨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마의자부터 빈팩 그리고 침대까지? 아이고 무슨 카페가 이래? 사장님 어떻게 이런 특이한 카페를 창업하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해외생활하다 국내에 들어와서 첫 번째 느낀 게 국내의 휴식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느끼게 돼서 도심 속의 우리집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공간을 꾸미게 됐습니다. 그럼 사장님만의 창업 노하우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다양한 휴식을 한 군데 장소에다가 모아놓고 오는 분들이 그런 다다익선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창업 필수 패키지 KT 성공팩. 가게 시작하려면 인터넷, 카드 단말기, CCTV, 전화 등이 꼭 필요한데요. 이 모든 걸 전화 한 통으로 설치해서 AS까지 한 번에 해결해줍니다. KT 성공팩 가입문의는 1588-0114에서 가능합니다.